사탄의 권세 진발만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완전하고 영원한 부환 영원한 부환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중독자 고문대서 같이 섰다 찬장은 찬들에 천변빛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사람인 아들로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진발만 완전한 부환을 이루실 승리의 주 예수 승리의 주 예수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텅지스 무 rall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